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있었다 용순아 찾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이 무슨 걸그룹 뽑아? 왜 이렇게 어려워? 오늘부터 우리 엄마요 여자애 환장한 게 분명했다 그렇게 집이 싫어졌다 용순아 고개 들어 고개 호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 입은 줄이자 채운 게 매력이 대체 뭐여? 다들 키웠다 특종이야 특종 백파 학교 사람이야 미행은 빠큐 용순이는 체육도 먹고 단톡 켜 후보리스트 먼저 정리해서 지대로 털어야 돼 그년만 찾으면 뒤지게 날 쫓을 껴 너 뭐해? 바뀌어서 검정 파마 머리부터 뒤져야겠네 맛있게 해서 그런가 뭐? 너가 조금 더 후 난다 하면 그때 맞나? 너 진짜야? 야 맞나? 뭐가 그러고 불만이요? 엄마 살아있을 때 좀 그렇게 하지 그랬어 신나게 욕했던 여름의 더위도 지나고 나면 그리워지곤 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안전한 안에서 그 아이로는 그럼 그 안전한 게 그 안전한 게